오레가노 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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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안녕하세요! 얌람 입니다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음식은 절갑 사먹행 정말 너무 먹고 싶었어요 집에서 치미 그리고 오늘 등골은 엄청 굵어요 제 엄지손톱만에 잘 먹겠습니다 꼬돌뼈 초콜릿 저의 고추 마늘 롤 롤 롤 롤 롤 롤러 롤 롤 계란 남은 가위볶음 너무 맛있어 모짜렐라 씹을때 으스스스스거리면서 끝에가 엄청 고소하고 맛있어요 이제는 요거 아 아 아 아 이 아 아 아 대파 등골 첫째는 살살 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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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뱅뱅 바삭바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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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삭 청양고추 너무 맛있어 바삭바삭 바삭바삭 와 맛있어 바삭바삭 특골 여러분들도 맛있는 음식이 택배로 오면은 먹기도 전에 침이 막 고이잖아요 제가 오늘 철갑상어가 왔는데 빨리 먹고 싶어가지고 입에서 침이 아주 고였습니다 정말 그 정도로 너무 맛있었어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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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